자 반갑습니다 신경길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죠 dbms 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적인 내용을 좀 배워 봤구요 그리고 mysql 을 직접 저와 같이 설치를 하는 과정까지 이제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죠 자 이번 장애는요 sql 기초부터 이제 서서히 여러분들이 익혀 나가야 되는데요 물론 그 앞서서 뭐 툴의 활용방법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것을 따로 장을 한 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강의하는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이제 sql 문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익혀 나가는 것에 제가 초점을 맞추기로 하구요 어떻게 보면 음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 쿼리문을 작성하는 겁니다 이 쿼리문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db의 성능이 상당히 올라갈 수도 있고 db의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db 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이제 쿼리문을 잘 치면 그죠 쿼리 sql 문을 잘 하면 어 쉽게 쉽게 여러분들이 갈 수 있지만 이것도 지리식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보니 프로그램 언어다 보니까 신텍스도 문법도 있구요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도 다양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업에 나중에 가시게 되면 어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 기초부터 탄탄하게 해 두지 아니하면 역시 어 고급적인 어 쿼리문 작성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db 부분에 가면 인덱스도 나오고 저장 프로시저도 나오고 트리거도 나오고 여러가지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프로그래밍과 실력과 그리고 음 뭡니까 이 데이터베이스에 sql 쿼리문을 치는 기본적인 실력은 들고 있어야 그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지금 db를 배우고 데이터베이스를 배우는 배우고 계시는 분은 어 반드시는 아니지만은 어 전반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어 마스터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정도 수준까지가 되면 이거를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게 어떤 책이든 간에 이 셀렉트문 입니다 이 셀렉트문은 셀렉트가 뜻이 뭐예요 선택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셀렉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떠한 열들이 와요 클럽 명들이 오고 그리고 프럼 하고 뒤에 테이블명이 오는데요 구문은 셀렉트 뭐 열 이름 프럼 테이블명 이런 형태로 오는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어 쿼리문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와 주는 기본적인 구문이다 디폴트 구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요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문이에요 앞으로 수시로 아마 여러분들이 어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일을 종사하게 되면 제일 많이 쓰는게 바로 셀렉트 입니다 셀렉트 아시겠죠 그리고 자 이 셀렉트는 선택하다 라는 뜻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db 내에서 db 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내에는 테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물론 거기 안에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인덱스나 트리거나 이런 것들도 존재하지만 이 데이터베이스 내에 테이블에서 원하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추출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셀렉트 구문이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향후 제가 이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어 이론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이론적인 부분하고 저는 실습을 많이 편중을 두고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여튼 실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 손에 익어요 손에 익다 보면 또 역시 여러분들이 쿼리문을 짜는데 훨씬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여튼 이 셀렉트 문은 가장 기본적인 셀렉트 프롬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보시면요 구문 형식인데 셀렉트는 상당히 복잡한 형식을 실제로 사용하는 형태로 요약하는데 셀렉트 구문 안에는 이렇게 셀렉트 익스프레션 이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선택되는 열이 들어오거나 혹은 여러 개의 열이 한꺼번에 아스타리크로 들어오던지 그리고 프롬, 웨어, 그룹 바이, 헤빙, 오더 바이 이거는 순서입니다 신텍스입니다 문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셀렉트 프롬 웨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차차 그룹 바이와 헤빙, 오더 바이 까지 우리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거를 아예 외워두시는 거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제 딱 인지가 안 돼 있으면 헷갈려요 이거 다음에 뭘 써야 될지 아시겠죠 그래서 셀렉트하고 셀렉트 구문 나오고요 프롬 다음에 테이블 이름 나오고요 웨어는 조건절이에요 그룹 바이는 이 조건절에서 이제 우리가 그룹을 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직계함수 쓸 때 많이 쓰고 그 직계함수로 나오는 것들에 대한 조건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오더 바이는 정렬 기준을 의미하는데 음 지금은 이게 다 몰라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셀렉트 프롬 웨어 정도만 알고 계시고 하나하나 배워나가면서 이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둘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셀렉트 프롬 웨어 요 조건 요 이제 구문 신텍스는 반드시 좀 알아두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됐죠? 자 요렇게 해서 셀렉트 프롬 웨어 까지만 우리가 좀 알아두자 정리를 해두자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렉트 구문 안에 보면 셀렉트와는 조금 별개로 이제 유즈라는 게 있어요 유즈는 우리가 아까 우리가 이제 어떠한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개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제가 DBMS 안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로 제가 또 스키마라고도 했고요 근데 스키마가 엄밀히 얘기해서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MySQL에서는 근데 오라클에서는 스키마의 개념이 뭐 조금 개념이 약간은 상이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데이터베이스가 스키마라고 일단 MySQL을 배우시니까 데이터베이스는 곧 스키마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인사면 인사 회계면 회계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고자 할 때 그때 사용하는 구문이 바로 유즈 구문입니다 그래서 셀렉트 문 학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셀렉트 이전에 유즈 뭐 예를 들어서 유즈 뭐 MySQL 혹은 유즈 샵 DB 뭐 유즈 SQL DB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어 이제 구문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정을 할 수 있다는 데이터베이스를 그리고 나서 지정해 놓은 후에 특별히 다시 유즈 문을 사용하거나 다른 DB를 사용하겠다고 명시하지 않는 이상은 모든 SQL문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선택한 지정한 어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있는 쿼리문 로 아니 테이블로 여러분들이 어 작업이 되니까 그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 방법은 유즈하고 데이터베이스 이름 적고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을 치시면 됩니다 워크벤치 워크벤치 에서 GUI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워크벤치에서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아 더블 클릭으로 유즈를 대신할 수도 있는데요 그 게 바로 내비게이터의 스키마 탭에 들어가서 만약에 Employees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치를 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다면 더블 클릭을 하면 진하게 볼드채로 바뀌는거 제가 제 이전 강의에 설치하면서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그래서 더블클릭을 하면 진한 글자로 전환이 되구요. 그러면 이 DB를 사용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SELECT FROM 인데요. SELECT 하고 여기에 별표가 왔는데요. 별표라고도 뭐 하셔도 되구요. 전문적인 IT 용어는 아스타리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요. 이거는 전체를 즉 SELECT FROM 해서 이게 테이블명이다. 그죠? 테이블명인데 이 테이블에 있는 모든 테이블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봤듯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로우가 있고 그죠? 이게 튜폴이라고도 하고 제가 행이라고도 하고 로우라고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러한 클럼들이 존재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열 이름이잖아요. 그죠? ATTRIBUTE 속성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긁어내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열을 다 긁어내겠다라는 게 바로 SELECT 아스타리크 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 긁어내는데 어디서 긁어낼 건데 그때 FROM 해서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이름을 기재를 해주면 이 SELECT 문이 이 FROM 절에 가서 이 테이블을 참조를 해서 가져오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아래 이 두 개의 내용은 전제조건이 이제 두 쿼리는 동일하다라고 하는데 전제조건이 만약에 이게 바로 EMPLOYS가 데이터베이스명이었잖아요. 그죠? 데이터베이스명으로 딱 정해져 있다. 데이터베이스명으로 우리가 유저 부문을 이용해서 사용했다 사용하겠다라고 지정을 하면 하면 SELECT 아스타리크 FROM EMPLOYS.TITLES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스키마명 즉 데이터베이스명이 되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TITLES라는 테이블을 다 긁어와라 이 뜻입니다. 다 이렇게 SELECT해서 추출해서 가지고 와라는 뜻인데 만약에 유저 부문을 이용해서 EMPLOYS가 선택이 되어 있다면 굳이 이 EMPLOYS를 앞에 스키마 데이터베이스명을 적지 않고 TITLES를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실습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EMPLOYS라는 DB를 선택을 했다면 제가 만약에 SHOPDB나 MYDB에서 어떤 테이블을 끌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SELECT해서 아스타리크 하고 그 다음에 FROM 해서 여기에다가 MYDB.하고 테이블명이 예를 들어서 BY다. BY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아무리 내가 EMPLOYS의 테이블을 지금 EMPLOYS DB를 선택했다고 해도 여기에 데이터베이스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BY라는 테이블을 추출해옵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데 웬만하면 이렇게 스키마명 즉 데이터베이스명은 적어주는 것은 좋긴 좋은데 내용 코드가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USE구문이나 아니면 거기 더블클릭을 통해서 이것을 사용하겠다라고 명시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테이블 종류를 쭉 살펴보고 쿼리를 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SELECT하고 열이름인데요. 테이블에서 여러분들이 아스타리크는 제가 전체 다 가지고 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전체 다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꼭 그 기능만 있는 건 아니죠. 테이블에 컬럼, 컬럼이 막 수십 몇 개가 되는 것도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딱딱 지정을 해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테이블에서 필요로 하는 열만 가져오는 기능 여기에 있는 열이름이 예를 들어서 이름, 학번 이런 거라면 이름하고 학번만 수출하고 싶다면 셀렉트하고 이거 없애고요. 이름, 학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열을 가지고 오고 싶을 때는 콤마로 이렇게 구분을 지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실습하면서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열이름의 순서를 출력하고 싶은 순서대로 배열이 가능하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기에 이름이 먼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학번이 나와 있어. 그런데 내가 이걸 바꾸고 싶어. 바꾸게 출력을 하고 싶어. 그러면 얘부터 먼저 긁으면 돼요. 여기에 먼저 첫 번째로. 그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셀렉트 문에 보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나 테이블 열의 이름이 확실치 않을 때 그러니까 기회 대충 여기에 무엇인가가 어떤 테이블이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싶은데 확신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간단히 조회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show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현재 서버에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는지 한 번에 쫙 긁어내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show databases 이거 우리 그때 설치할 때 한 번 해봤다. 그죠? 그래서 show databases라는 명령문을 입력을, 쿼리문을 입력을 하게 되면 현재 dbms, 우리의 mysql에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은 다 긁어서 보여줍니다. 이게 알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알고 있는데 그 안에 테이블들이 어떤 게 있는 건지 또 알고 싶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현재 데이터베이스 employees에 있는 테이블 정보를 다 조회하려고 하면 show tables 이렇게 하게 되면 테이블 이름만 간단히 보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테이블 스태터스 이거는 테이블의 상태를 같이 보는 거예요. 알겠죠? 나중에 같이 실습할 때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employees 테이블에 테이블이 있잖아요. 그죠? 테이블까지 알았다. 테이블에 테이블을 구성하는 요소가 column, attribute 속성과 low, hang, tuple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한 것들은 도대체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눈에 확인하기 위해서는 describe, 묘사하다 라는 뜻인데 describe 하고 여기에다가 테이블 명을 적어주시면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이걸 줄여서 그냥 desc 하고 employees 하셔도 이건 테이블 명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테이블 명을 조회를 하면 여기에 column이 뭐가 있고 그리고 어떠한 tuple이 있고 이런 등등에 대한 내용들이 추출이 됩니다. 열이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desc는 나중에 우리가 order by를 배우게 되면 이거는 내림차순으로 출력하라는 명령어이기도 한데요. 근데 desc가 앞에 오고 order by하고 연동이 안 된다면 얘는 describe로 인식을 하고 employees를 이제 열의 이름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명령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그리고요. 만약에 데이터베이스가 문제가 된다면 초기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DB가 존재한다면 지우고 다시 만들고 싶다면 이걸 쓰시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drop. drop이에요. 그죠? drop은 무엇을 떨어뜨리다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제거하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drop database. database. 데이터베이스를 제거해. 뭐. if exist is. 뭡니까. 만약에 SQLDB가 존재한다면 일단은 얘를 이 데이터베이스를 날려라. 제거해라. 어디에서? mysql에서. 맞죠. 제거해라. 해놓고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실행이 안되겠죠. 그죠? 없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나서 날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create database sqldb 이러면 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죠. 바로 날렸다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우리가 상당히 많이 사용을 앞으로 할 건데요. 어떠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그 안에 있는 테이블과 같이 이렇게 초기화를 하고 싶고 다시 원복 상태로 돌려서 우리가 실습을 해야 되는 경우가 앞으로 수없이 많을 텐데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러한 drop 그리고 create if exist 이러한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쿼리문을 작성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때도 제가 실습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데요. 계속 사용할 쿼리는 SQL 파일로 저장해서 재사용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습을 통해서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그리고 파일 내용을 불러다 쓰기 전에 모든 쿼리 창은 당연히 닫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DB에다가 DB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테이블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인서트까지 한번 해보는 실습을 진행을 한번 하고 아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왜 이런가 혹은 또 더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일단 끊고요. 이론 강의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바로 이제 실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쿼리문에 익숙해지도록 서서히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자 저는 다음 실습 강의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